미국의 대학생 오토원비어 사망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세계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불려난 케네스베 선교사가 CBS TV에 출연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수차례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케네스베 선교사. 17번이나 북한을 방문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에게 2012년 11월 3일 18번째 방북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수로 가져간 외장하드에는 북한의 참복함이 담긴 다큐멘터리와 선교 편지 등이 담겨 있었고 이는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죄목의 증거가 돼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억류 3일째 주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하며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나한테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공부하던 케네스베 선교사는 두 달 동안 떠난 중국 선교여행에서 기독교인이 된 북한 주민 두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녘당에 대한 소명을 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수 30여 명의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중노동을 견뎌야 했던 케네스베 선교사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살아 있다며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냐고 기도하면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다고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에 세상 이야기 듣겠느냐 했더니 맞대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케네스베 선교사는 17만 7천여 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자신의 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며 현재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는 현재 북한 인권구호단체인 서빙라이프를 통해 탈북민 구출 활동과 북송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돌보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고요. 세 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미국 국적자가 지금 세 명 또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까지 이런 분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텐데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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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